포지필름 XE4는 이전 모델인 XE3와 XFACV를 모두 닮았습니다. XE4는 XFACV의 실버톤을 좀 더 닮았고 조작부와 일반적인 디자인에서 XFACV 쪽에 좀 더 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. XFACV와 XE4는 비슷한 컬러톤의 카메라입니다. 그 기종 모두 실버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일반적인 크기는 XE4가 XFACV보다 좀 더 작은 외형을 보여줍니다. XFACV는 틸트형 LCD를 탑재하였습니다. 반면 XE4는 180도 플립되는 틸트형 LCD가 적용되어 있습니다. 다양한 구도면에서 XFACV보다 XE4가 좀 더 자유로운 구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. 조작계는 비슷하면서도 XFACV가 좀 더 클래식한 모습을 보입니다. XFACV에 27mm 닷 렌즈를 마운트하면 XFACV와 비슷한 외형을 보여줍니다. XFACV에 2mm 돌 crosses XFACV에 24mm 안에 있는